갑시다 일단 항상 어떤 라이나가 5단간에 이 야스오는 방어막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도란의 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애 홍또기님 감사합니다 붐님 감사합니다 가자 900대가 전부 수천인 형으로 한 사람들은 네네 추천인 저로 한 사람들만 카운터를 세는 겁니다 근데 구매 인증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아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구매 인증을 안하는 사람까지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1000대 이상이 넘었죠 바이 만련병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준시스템 컴퓨터 많이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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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았다 이건 됐다 빠지자 빠지자 잠시스템 컴퓨터 우윽 편집 형 퀵비종님 감사합니다 한 대당 얼마씩 받나요? 한 대당 120원 정도 떨어져요 인형 눈알 보다는 한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많이들 모아.. 많이 지금 저축을 했어요 형 퀵비종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1년만 더 스폰하면 어... 하하아아아 하하 김주홍 과장님께서 하하 팬클럽 가입을 별풍선 486개를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김주홍 과장님 BJ들 중에 지금 팬클럽 가입한거 내가 첫 경험일걸? 나를 제일 좋아하시네 어... 하하하하하하 나를 제일 좋아하시네 나를 가장 신뢰하시는구만 감사합니다 과장님 몽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좋아 저 야스로 잘해요 형님 과장님 근데 여기 너무 빠지시면 안돼요 과장님의 전재산을 저한테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먹고 저거 먹고 2 올려서 싹 먹고 좋았어 아주 나이스 컨트롤이야 좋아 평타쳐 평타쳐 DQ치고 빠지고 뒤로 빠져 좋아 어... Q를 못 맞춘거 같지만 느낌만 그런거겠지 좋아좋아 이거 뭐야 이거 가재야? 어? 저거다 정글의 법칙에서 본거다 코코넛 크랩 코코넛 크랩 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저기 있었네 맛좋은 크랩 나 본건데 저거 아 진짜야 정글의 법칙 본사람 없어요? 진짜라니까? 좋아 좋아 아이 굿 리신 굿 MR플레이어님께서 별풍선 50개로 중계방에서 통큰 반큰 팬클럽 가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50%의 확률로 킥뷰가 당첨되실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아 좋아 띵 또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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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상첨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몽타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W 하나 올리고 말자랑가 지금 아이템을 도란 링 사왔지 오케 CS 차이가 많이 날거야 말자가 20개 내가 29개 그렇지 그렇지 아하하하 코코넛 크랩 앗 구워먹어야돼 회로먹어도 맛있대 코코넛 크랩은 한국의 여러분들 코코넛 크랩을 애완용으로 팔아 애완용으로 파는데 백만원이야 그니까 키워서 먹이까지 주고 키울라면 한 코코넛 크랩 그거 병만이 형이 잡아먹은거 그렇게 먹으려면 한 백오십만원은 내야돼 아 이게 배너를 제가 그 투명 워터마크로 투명 배너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자꾸 아프리카 시스템이랑 충돌 일으켜가지고 방송이 끊겨가지고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원래는 투명 존 시스템 마크를 과장님이 보내주셨거든 김수경 과장님이 권즈온라인님께서 별분은 89개로 아 또 이거 반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또 50%의 확률로 상첨 되실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똥 또로로 똥 또로 똥 오케이 상첨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즈온라인이 감사합니다 시스템 만 먹으면서 시스템 잘 챙겨도 얘는 굉장한 이득이야 다들 당첨되시네 어? 저도 기분이 좋네요 먹어먹어먹어 좋아 대기 대기 너무 성의가 없네요 근데 성의있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막 사행성 유도하는 거냐고 적 적절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해야돼 그래야 눈치를 못챈다니까 진짜 막 룰렛 돌려서 해봐요 제가 아 아 스킬을 맞으니까 칼이 빗나가는군 어? 칼이 빗나갔어 어떤 X3 나 이거 돈 주나? 돈 주나? 5원? 12원? 오오오오~~~ 돈 엄청 두네 하나 치고 눈치가 진짜 없구만 어? 사회생활을 좀 못해 아니 세상에 가운데 걸 외쳐 너 너? 친구야 잘 들어봐 이런 상황일때는 제일 가까운 맨 왼쪽 거로 쳐야 내가 CS생활을 다 먹지 너 정신이 있니? 너 내가 너 안 지키면 넌 죽어 말자한테 어? 너 못알아 듣겠어 아직도? 내가 잘 커서 너를 지키지 못하면 너도 죽은 목숨이라구 하하하하하하하하 사망 스태틱 단검을 가겠네요 탐욕의 검 하나랑 단검 하나 그 다음에 650원 돈이 좀 안되니까 325원 요거까지만 가지고 물약 3개랑 그 다음에 투명화드 하나 사주지 오케이 야 6렙 되니까 전멸로 바로 나를 잡을 딜이 나온다 생각하고 이니쉬를 했네 잘했네 이건 말자아가 잘했어 내가 조금 경각심을 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주요했고 말자아의 판단도 좋았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CS차이가 10개 차이기 때문에 CS 하나당 지금 시세가 오늘 환율이 올라가지고 30원이거든요 10개면 300원이야 나는 이미 1킬 딴거나 마찬가지야 CS차이가 그만큼 나니까 음 본전이죠 내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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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더티파밍할 더티파밍할 땐 이 스킬을 이런 식으로 이게 스택이 사이먼 사이즈 여기 스택 보이죠? 이 스택이 사이먼 사이즈도 강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미니언한테는 스택이 많이 쌓인 일을 쓰는게 훨씬 더 빨리 왕미니언을 잡을 수가 있어요 kidding 수아 only 이렇게 어 hat 우 스택 LO 지리 왕미니언 왕미니언 덤빈 模 진짜 위험할 때 한 번 밀리면 더 이상 내가 회복하지 못할 때 당했으면 나는 더욱끔 상처를 받았을 거야 오케이 가자 형 말자 사러 갈 거예요 이건 이즈리얼한테 죽은 거야 이즈리얼 이 친구가 마을 와가지고 궁 한번 그냥 날려받네 개피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당한 거지 음.. 다시 가자 이거 먹을게 말자 이러면 큰일나요 지금 나도 큰일났어 본전이네 둘다 큰일났으니까 와 이거는 진짜 경치가 좋다 딱 레이스 먹으면서 어 옆에 우리 미니언 잡히는 것까지 보고 진짜 통쾌하다 어 신선누름이란게 이런거구만 요거 와딩 미약걸치고 미드시에서 버리네요 왜 버려요 돼지가 먹었는데 돼지는 살쪄야 제맛이지 살찌워야되요 좋아요 먹고 EQ 좋아 평이 이 스킬이 진짜 좋아 평이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렐리아는 마다가 들잖아 YSL1님께서 별풍선 50개로 반 큰 팬가입을 또로로로 또또또 오케이 당첨되셨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해야한다 어 어어 침묵 스킬이 있다 쟤한테는 어어 또 침묵 걸렸다 2단 침묵이었군 어어 대단해 덥.. 덥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단 침묵이었어 좋아 좋아 W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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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 먹어 12원 굿 와드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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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이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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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님 도와주셨네 아니아니 그 도움말고 아 원리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드네 고맙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큰 도움 주셨네 큰 도움 주셨네 큰 났다 흐아아아악 클났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죽었네요 추천해요 쫌님 감사합니다 제가 CS 먹고 반대로 더블루를 쓰는 바람에 죽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입판 터진 것 같은데 저 CS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요금 보지 마시고 요금만 보면서 우리 가실게요 요금만 보면서 추천해요 쫌님 팬가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분도 퀵뼈 다 드리겠네 저기 저 김종과장님 나가셨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개시네 아하 저 원래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12분부터 달아보자 가자 꼬꼬꼬 좋아 니아쿨치고 용안타 참여 좀 해볼까? 기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자가 2킬 2킬 1러시 어딘가에서 지금 어시스트를 올렸다는 소리고만 우리가 그러면 욕먹어서 어 소소한 이득을 챙기자고 좋아좋아 와 용판단 좋았어 굿굿굿 좋아 추천해요 쫌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50개 선물 감사하구요 리신이 이익님 사일 칼린 사일 칼린 팬관이 환영합니다 붙으면 안되겠다 리신이 올 때까지는 붙으면 안되겠어 차주겠지 리신이 호응해야지 그러면 좋아 이거는 내가 보니까 사일런스가 붙은 스킬이 뭐지 Q인가 저걸 맞으면 안되겠네 보니까 사일런스가 Q에 묻는 거예요 더블유 기영 미음님 감사합니다 바가지 석잉님 감사합니다 꺾고 더티 퍼밍만이 살길이야 이렇게 집으러 가자 집으로 가서 스테틱 강검 나오면 아니야 한 번 한 턴 더 밀어야겠다 더블유로 충분히 밀 수 있어 야아 저친구 저거 날 또 노렸구만 이건 안되 밀고 여기서 마감 좋아 됐어 굿 됐어 집으로 가자 스태틱 단검 사오자 어 여러분들 이전에는 제가 죽어서 집에 갔지만 이번엔 살아서 갑니다 어차피 저거 밀렸어 저거 밀릴거면 집에가서 전투력을 좀 올리고 오는게 좋아 두번째 아이템은 스태틱 단검 가야되는데 일단 말자가 굉장한 AP 제압능력까지 갖고있으니까 강인함 효과를 가진 헤르메스 가는게 필수야 가자 헤르메스부터 가고 그 다음에 무한의 대거 몰려가지고 딜량을 조금 어 보유를 시켜야겠구만 제비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바트로스님 서포터가 환영합니다 좋아좋아 CS 승 estamos 아직 밀리지 않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CS가 밀리지 않는다는건 죽지 않았다면 제가 훨씬 더 많은 CS를 보유했겠죠 좋아좋아 으으으으으 추천해요 쫌님께서 펄붕선 백개를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중개동에 저런 인재가 있다님 으아아아아idé 놀래나 어잇 소리가 더 놀래 어? 소리가 더 놀래 근덈 소리가 갱 저 궁선거를 알려줘가지고 그건 좀 장점이야 쉽네 넌 죽었다 . 빠져.. 아아아ㅏ!!! 사이오님이 좋으! 오 Entert 하잇 Küuche 내 headquarters 엄청난 이득을 봤어 말자하 속보에요 속보 집에 가야돼 이거 위험해요 말자하! 바텀 갔습니다 빠지세요 말자하 바텀 가서 빠지시고 곡괭이나 사고 야 이거 잘 되겠는데? 일단은 사이온보다 내가 전투력이 강하다는걸 알아냈어요 사이온이 정글러가 아니라 탑라이너거든요 탑라이너가 많이 말렸나보네 1,2,1 나도 두번 죽었.. 세번 죽었구나 세번 죽었구나 CS가 높구나 그럼 우리 탑이 잘하고 있단거보다 갱플랭크가 어? 더 못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일이? 키를 리신이 먹었구나 리신이 갱강을 따준거구만 좋아 리신이 잘하는구만 좋아 좋아 여기서 딱 크로스 이건 죽었어 오케이 죽은 상태에서 더 이득을 보려면 맨 리딩을 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되니까 그렇지 차 차버려 좋아 좋아 차버리고 여기다 장판 깔아놓고 큐! 허허허허 이쯤에서 박치기 했다 이쯤에서 지금 박치기 했어 그 근처에 있다 말자 노궁 노궁 말자 내가 궁 빼고 죽은게 여기서 주요했구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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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몸 대줘야지 몸 대줘 W 쓰게 몸 붙어줘 어허 475원 여기서 헤르메스가 나와야되는 타이밍이구만 헤르메스 하나 가고 강인함 효과 보유 간다 나에게 선행은 사치일 뿐 17분 25분까지는 무한의 대검을 가야 야스오가 딜량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제가 글을 봤거든요 그럼 25분까지는 어 무한의 대검을 보유하기 위해서 킬은 상왕이 만들어져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파밍을 좀 합시다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은 거의 이겼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많은 랭게임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껴요 거의 이겼어요 지금 말자 오고 있다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8000판을 하면서 얻은 스킬이니까요 아쉽네 갔네 아마 30분부터 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말자 온다 도망가 알 이즈 웰링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먹자 두마리 한번에 좋아 굿굿굿 레드 먹었어요 헤헤헤헤 레드 드셨구나 나도 배고픈덩 그럼 CS나 먹어야 겠당 오케이 이거 먹어야지 말자 죽일 거예요 말자 먹을 거예요 BG 토승왕 손님 내가보면 진단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자리 바닥에 당하고 있군 가져야지 이것은 간다 일로 차 궁으로 갈게 그렇지 좋아 굿 W 해주고 그렇지 침묵 안당했어 좋아 굿 좋아 좋아 으아 도망가 야야야 알리스타 이쿠에 이쿠 어이쿠에 그렇지 굿 굿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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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반응속도 굿 알리스타 자 역시 너와 나는 궁합이 좋군 일단 집에 간다 집에 가서 BF대검을 상하겠구만 언젠가 만나요 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거 코르키가 죽는 각인데 각이 내가 가져야 된다 가면 최소 이킬이다 아아 맛있겠군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좋아 아 역시 맛있게 보였던 CS 다 먹었습니다 이건 다이브다 놀라운 컨트롤만이 지금 살길이다 버거킹 여기서 올리고 딜을 빠지마 여기서 W 좋아 여기서 마무리 아아 이게 좀 아쉽구만 괜찮아 집에 가서 바로 BF대검 사면 되니까 CS 먹었을 때 집에 그냥 가던게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즈리얼 마지막에 Q로 찔렸을 때 딜 보셨죠 굉장히 잘 컸어요 욕먹는다 이거 Q로 먹어봐 Q로 먹어봐 그렇지 Q 강타로 먹고 나와서 더블로 나오는 작전인데 작전은 연기됐구만 어 연기됐어 6분 뒤로 가자 내 명예는 실추된지 오래다 고고고 가자 가자 언젠가 만나요님 감사합니다 서포터가 환영합니다 일단 미드 타워밀고요 제가 미드 타워를 많이 자리를 비웠는데 아직도 타워가 살아있네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와딩부터 하고요 9대19 어쨌든 간에 어? 숫자는 같네요 앞자리가 틀려서 그렇지 좋아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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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너가 먹던가 갱플랭크는 니크통이 먹어 나는 부를 필요 없다 가지마 가지마 무리한거 하지마 지금은 무리한거 할 때가 아니야 힘을 비축해야 될 때야 한번에 폭발시키기 위 봐봐 무리한거 하니까 다 오잖아 도망가 도망가 내가 좀 막았어 도망가 알리스타 무리한거 하면 안된다니까 알리스타 일로 전멸서 알리스타 화이팅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린다 좋았어 아 마중 나오길 다행이야 굿굿굿 자르반이 있구만 사르반이 있구만 바람을 따르대 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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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돼 빠져 다시 아사이요 오케이 굿 야 도망가 그거 실체가 실체가 제가 공격하나 도망가라 갱플랑크 버려 버려 갱플랑크는 좋아 죽었어 이미 어 귤 좋아 살아남았고 좋다 굿굿 결과가 좋네요 제가 그럼 두명 잡은거죠 2킬 먹었는데 자르만과 사이온을 둘다 처치했습니다 점점 살아나네요 자 무한의 대검 제가 25분까지만 나오면 충분히 폭발적인 딜량을 보일 수가 있다고 했죠 25분에 무한의 대검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랬다는 것은 보통 상태보다 조금 더 잘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KDA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진실만을 봐야합니다 해물팍전님 팬가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고고고 도란검을 팔고 가 아니야 아니야 도란검에 있는 깨알같은 이 흡혈이 중요해 그것 때문에 1,2피,3피,4피일 때 살 수가 있어 나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 터라 도란검을 팔 수가 없다 안 돼 안 돼 박초롱 개여신님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또 모으고 오케이 일단 도망가 우리 편이 더 많이 없으니까 도망가야 돼 자 태오리에도 크리가 뜨네 굿굿굿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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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으아아아 저거 뭐야 가아 고고고 아사이오 더블리 해주고 죽어 좋아 뭐 없어? 후속타가 없었어 나 혼자 싸웠어 다 안오네 버린거냐고? 아 버린거 아니야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혼자 둔거지 날 믿은거지 유해본 버린거야 상황을 잘 못보시는구만 좋아 1mm W 좋아 1mm 컨트롤이 진정한 컨트롤이지 섬세하구만 컨트롤이 섬세의 리신 간장끄러 간장끄러